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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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여러분, 인사하십시오 아, 잠시만요 여러분, 선생님? 네, 여러분, 잠시만요 오늘 리얼 세븐틴 정말 세븐틴 파일인데요? 오늘은 오늘 QCT에서 저희가 콘서트 할 걸 또 추가 작업을 해봤는데요 특히 힙합을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각자하고 황민식 손정리를 다 같이고요 9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, 3분 남았습니다 저희는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당시에 액션이 남았습니다 아 뒤뜸 2 2 2 2 2부터 무슨 걸리는 게 2부터 걸리는 게 2부터 걸리는 게 2 3 5 5 5 4 4 3 3 4 4 4 5 5 6 5 4 5 5 5 5 6 5 6 5 다른 분이 저희 끝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나이스 팀! 저희가 7월 20일날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주세요. 7월 20일 빨리 신청해주셔야 돼요. 아니면 못 봐요, 저희. 7시에 조금씩 다 하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라이크 세븐티 라이크 세븐티 차트 MC를 맡아봤는데요. 저 라이크 세븐티 쇼케이스인데 저 MC하고 싶어요. MC 시켜주세요!